김치의 그림 이 그림을 그리기 내 잘치합니다 김밥천국과 김밥 말 김밥천국 내가 어제 술 마셨어요 오우 시원해 야! 어우 시원하다 오늘 원래 방송하는 날 아닌데 아침에 이렇게 급하게 왔네요 사람이 먹는 음식 주면 안 되죠 아 뜨거 돈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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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추천젠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맛있다 쌩은 아니지 쌩을 어떻게 방송합니까 하아 우와 쌩은 맛있어 파리주루님 일곱개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마모나님 한개로 팬클럽 가입 강가워요 앞에 세워놓은 거, 마이크 어? 뭐 물고 갔어? 아 휴지 스타디아님 한계로 뱅클라카이 반갑습니다 스타디아님 아 김밥 김밥에다가 이거 국물을 딱 찍어갖고 와 눈 부었지 일어나자마자 하는데 아 아 뜨거 이거 된장 아니야 음 음 음 정차림님 어서오세요 음 부었어 너 이너무 짜식 맛있다 음 고양이는 목덜미 잡으면은 되게 안정감을 느낀대요 음 경찰님 1석이 1인용이 고맙습니다 뒤에다가 나중에 캣타워 세워놔야겠다 캣타워 하루에 운동이요? 음 많으면은 3시간 적으면 한두시간 불안해 불안해 저야 인천 송도삽니다 밥먹는거 힘들어 요즘에 얘 때문에 음 짬타이이거가 뭐야? 음 짬타이이거가 뭐야? 음 추천질자 고맙습니다 어제 집에서 술먹방인데 놀러안가고 하루에 두세끼정도 먹어요 음 술취한 도깨비님 50개 고맙습니다 늘 혼자살아요 음 음 순두부찌개가 너무 얼큰하다 고양이 남자 음 맛있다 나는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 운동을 3시간 뭐하냐고요? 빌리부츠캠프랑 배드민턴도 치고 그냥 혼자 난리지 역시 해장은 돈가스? 음 집 안 넓어요 요게 다에요 화면에 나오는게 다에요 음 저요 아침방송 짧게 하고 갈라구요 음 아이고 술취한 도깨비님 고맙습니다 해장은 피자? 나는 피자를 피자로 해장하는 사람 신기해 음 오늘은 원래 방송 안하는데 놀러나왔어요? 어디 놀러갔는지 음 음 아 그랬어? 기름기가 많으면 빨리 깨요? 아 내가 술 마시면 항상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구나 아 맛있다 음 어젯밤에 놀러 안갔다니까 응 집에 혼자서 숨었어 순두부 맛있어요 음 내 원룸입니다 눈 부었습니다 음 눈이 많이 부었냐? 음 내 얼굴이 지금 멀쩡해보여? 음 아 아 아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니지 혼자서 술 마신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랑 마셨으니까 아 아 음 짱은 아니에요 음 음 음 음 음 내가 얘 때문에 진짜 못살겠네 음 아 아 동원참치 고양이 주라고 동원참치 음 아 아 고양이 밥 줬어 김밥천국 음 고양이 코숏이요? 음 호두는 자고 있어 호두는 사람 음식에 관심이 없어요 음 아 어제 술 나오는데 마셨어요 흠 어제 진돗개가 고양이 죽이려고 쫓아갔다고? 흠 진돗개가 고양이를 죽여? 후 해장하고 잘 거예요 흠 음 김밥초так국에서 시킨거 하얀색깔 안에 있는거 마이크야 이거 김밥총고기 사파라 집 구조가 바뀌었죠 이사 안갔습니다 우리집 가격을 왜 물어? 김밥총고기 배달해주던데 우리집 근처에는 이렇게 해서 14,000원 인천 송도입니다 김밥총고기도 만원 이상하면 배달해줘요 왜 아기고기 해야지 해장이 되냐고? 해장됩니다 나는 돈가스를 먹으면 해장이 돼 음 아직 배 안불러요 아까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주량 요새 갈수록 술을 못 마시고 있어 밥 많이 먹으면 당연히 배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기름진거? 기름진게 해장이 좋다던데 해장의 모석이에요 어제 평소보다 안마셨는데 취했어 요새 몸이 좀 그런가? 머리 색깔 매트 브라운이야 어우 맛있다 학교 다닐때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? 아니요 안녕하세요 음 진짜 술 마시고 속 안좋다고 굶으면 안돼 꼭 뭘 먹어야 돼 야 너 자꾸 아 미치겠다 얘 때문에 진짜 고양이 털이야 고양이 털이야 자주 비껴줘야 돼요 음 음 순두부찌개 밥을 말까? 나는 강아지보다 고양이니까 좋아 야 너 야 너 음 점심 저녁 뭐 먹지? 점심 저녁 음 음 음 맛있다 뿌이님 어서오세요 양이 주면 안된다니까 먹을 거 어? 아침부터 어? 돈가스 먹으면은 금수저야? 음 방송하면서 밥 먹으면 안내롭지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맛있다 쓰읍 이거 다 14,000원이에요 음 음 음 음 음 음 방국전이 무슨 날인지 음 대한독립 만세 네 머리 탈색했습니다 음 음 감자 웅심이 잘 만들게 생긴 거 뭐야 음 풍탕 음 김피탕 맛있어 음 아 맛있다 어 어이크네 음 음 팝푸? 디지몬 잉엥 한글팡클가에 반갑습니다 음 음 음 진짜? 타투 흠 아 얼큰하다 흠 네 흠 유리병 잘 치웠어요 음 나도 어제 깜짝 놀래가지고 급방종 급방종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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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알겠어 흠 흠 흠 흠 여러분들 메인화 채팅해주세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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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 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흠 흠 흠 흠 우리집 앞에는 배달되던데요? 배달의 천국에 김밥천국이 있어서 배달시켰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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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드십시오 남자친구 없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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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두육님 한겨로 펜클락과의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흠 흠 별풍선기괴님 한겨로 펜클락과의 반갑습니다 네 흠 학생 아니에요 운동은 따로 합니다 한지님 한겨로 팬클럽 가입 반갑습니다 머리야 매트브라운이야 원래 금요일날 술먹방 술먹방 날인데 어제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머리색깔 예뻐요? 너무 밝은 것 같아서 또 어두운 걸로 하고싶어 또 운다 또 운다 23살입니다 님들 아침 뭐 먹을거에요? 먹지마 고향에 두마리 치웁니다 해장 잘했다 햄버거도 배달이죠? 밥 뜻이에요 밥 나도 옛날에 이랬을 때 맨날 햄버거만 먹었는데 부친 마리 미용실 가서 한거에요 부친 마리 미용실가서 한거에요 아니요 새싹 종류 못봤습니다 머리 앙큼해서 뽑었냐? 고양이 한마리 자요 빌리부터 살 엄청 많이 빠집니다 왜 울어? 운동 몰아서 안하고 나눠서 해요 맛있다 후식으로 메론 먹어야지 맞아맞아 흑인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에어로빅 같은 겁니다 돈까스 맛있어요 돈까스에 밥은 너무 많아서 먹을게 없어서 반찬이 한 마리 자고 있어요? 맛있다 고향이 한 마리는 한 2개월 정도 됐고 한 마리는 1년 한 5개월? 응 여러분들 추천드릴 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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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